안녕하세요. 약국세무 5분 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개국 필수 업무인 건강보험신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안내드린대로 건강보험신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약국개국 초기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먼저 건강보험신사평가원은 유한기간 부호 부여와 지급계좌 신고, 유한급여 신청에 필수적인 기간이고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업무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거나 주 후에 매출신고자료 조회를 위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약국개설 신고시에 보건소에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약국개설 신고를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에 보건의료자원 통학신고 포털에서 별도로 약국개설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건의료자원 통학신고 포털에서 원스톱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중복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 없이 건강보험신사평가원에서 부여하는 유한기간 부호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위와 아래의 절차를 비교해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학신고 포털에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가입을 하시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표시처럼 원스톱 신고 여부만 체크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신사평가원에서 유한기간 부호를 부여받으시고 다음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시는 절차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을 하셔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담당자에게 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발급인가 후 접수증의 등록번호를 알려주십니다. 이 등록번호를 갖고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이후에는 건강보험신사평가원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세무사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료 통장 사본을 함께 접수하여 제출하시면 건강보험신사평가원의 지급계좌 신고까지 모두 완료가 되시는 겁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신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업무는 여러가지 전산 프로그램과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텐데요. 관련 콜센터에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강보험신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약국세무 5분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